이장일씨 노래 한 곡을요 600원에 내려받아서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음원 가격도 오른다죠 한국당 800원 가까이 말이죠 네네 음반 자리를 차지한 음원 시대인데요 과연 우리 국악음원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 국악음원도 날개돈치도 팔렸다 소리 들어야 할 텐데요 아니 어렵게 제작해가지고 유포도 잘 안 되고 그려보세요 그래도요 음반을 내야 한다면서 음반 제작을 하는데요 네 많이들 사주고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음반을 낼 때 주저하게 되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음반 없이 그냥 음원만 내서 알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서 널리 자주 알려주고 있지만요 네 오래 바라는 게 음원 시장에서 많이 찾고 팔리는 그런 국악음원 나왔다 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 국악방송 자체에서 제작하는 음반이나 음원도 많이 틀어주고 또 내려받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싶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한국당 800원이라고 해도요 저작권을 가진 쪽에서 9% 정도 받기 때문에 작곡자나 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참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죠 음원 가격이 오른다더라 하지만 그 한 곡에 들인 땀 많지 열정 많지 손에 잡히질 않아서 아쉬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 우리 국악음원이나 음반 중에서 잘나가는 음반이 있다 많이 팔리는 음원이 이거 이거다 소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2009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 역금지름시조 푸른산중아야를 김성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우리 조카 좀 도와주게 아 조카가 한둘인가? 왜? 방학이라고 배낭 메고 나가서 소식이 없나? 어? 새해 가고 다진다고 백두대간 등산 가서 소식이 없어? 아니 거 의류매장 하는 거 우리 오기 말일세 옷장사한다는 오기 조카가 왜? 오리털 오시고 거위털 오시고 옷이 안 팔린다 잠을 못 자네 아이고 참 얼씨구 우리 동네는 말이야 목요니 봉구 터니 피일려고 그래 그 난로 장사하는 내 동생 얼굴이 그냥 산놀하네 우리 조카 저러다 쓰러지겠는데 여보게 아 그거 좀 팔아달라니까 아 그러면은 내 동생하고 주고받기 하라고 해야 되겠네 응? 난로 장수는 외투를 팔아주고 옷장수는 난로를 팔아주고 어 참 여보게 그 초라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봄날은 간다가 아니고 봄날은 온다 아닌가 여보게 손님 좀 밀어줘 어디 봐봐 가만 내 장조카한테 말했더니 백두대간 등산에 그냥 열나서 외투 필요없다 전해라 하는데 어 야야 그러면 캠핑용품이라도 좀 팔아줘 아 캠핑용품 내 친구네한테만 했더니 개울가에서 목욕하고 낮잠 자게 생겼다고 전해라 하는데 겨울 장사 망치면 올해 초장부터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나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저 하늘에다 물어봐 봄인지 겨울인지 하늘한테 말일세 야 초라니 내가 열두 번도 더 물어봤어 아 그래 하늘에서 응답이 왔는가 봄이래 겨울이래 1월에 봄날씨 몇 번이나 몰아줄 건데 어? 아 열두 번도 물어봤다메 밤은 응답이 왔지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 뭐라고 하던가? 그 내 소관이 아니니 슈퍼 엘리뉴에게 물어보라 전해라 그래서 엘리뉴에게 물어봤는가 봄인지 겨울인지? 응답이 왔는데 쪼까 더우면 아이스캡끼 먹으라 전해라 아 그럼 봄날이냐 하면서 그냥 아이스캡 해야 돼? 폭탄 세일 자주 해서 후끈다라 반팔 입었다 전해라 네 만춘만춘곡을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지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그냥 포근한 봄날씨 같았다가 또 조금 추웠다가 또 그냥 봄날 같은 겨울철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겨울옷장 사며 난방용품 장사 울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창 세일이다 뭐 폭탄 세일이다 뭐다 뭐 하는데요 네 슈퍼 엘리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겨울이면은 좀 코끝이 그냥 찡하게 이렇게 좀 매섭게 춥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네 맥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거시기 거기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미세먼지 안개까지 며칠씩 덤비고 말이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 이구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 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모근 이색의 신년연하장 고사입니다 네 고려말 모근 이색은 새해에 어떤 글을 지었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림과 함께 신년 복을 비는 연하장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같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신년 축하하는 글을 쓰는 그림연하장보다 세서라고 해서요 신년초에 편지를 쓰는 건 있었죠 네네 새해 들어 더욱 건강하고 다복하시라는 그런 정처 편지는 오래된 전통이라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년의 그림을 그려서 악귀를 쫓거나 백세 장수를 추건하는 새화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린 새화는 모근 이색의 작품에도 나오는데요 신년의 십장생 새화를 보면서 쓰는 글도 전하고 있죠 새해 그림으로 보낸 새화는 사악한 걸 막아보자 복을 불러드리자 그런 소망으로 그린 그림들이었다 네네 이제 궁중에서 새화를 그려가지고 신하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네네 임금이 재상이나 가까운 측근들에게 그 새화를 나눠줬는데요 새해 그거 한 장 받았다면 대단한 영광이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모근 이색이 새해 맞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까요 하늘이 그리한계입니까 집은 궁하고 누구추한데 자리는 대신 반열에 올랐네 새해나 나이는 50 넘었고 그저 몸 바칠 곳은 나라의 사직이라 걱정이요 뼈에 새긴 건 시와 글 쓰는 감상들 새해 다른 소망 없소이다 이 마음이나 금석처럼 지닐까 험이라 네네 모근 이색의 나이 50세 넘은 시절 신년 새해 집은 못 살아 궁벽한 집인데요 벼슬자리인 삼정승 육판소인 대신자리에 올라 있다란 거죠 그저 나라가 평안해야지 하면서 종묘 사직 걱정으로 시작하는 새해 신경이 엿보이죠 그렇습니다 새해에 다른 소망은 없다 그저 마음이나 금석처럼 잘 간직해 지킬까 헌다 네 아마도 흔들리는 고려 때문에 마음을 어찌 잡아야 하나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죠 네네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결심하고 각오하고 있는 이 한 마음 이 마음만큼 변함없이 지켜야겠다 그의 새해에 모근은 오래 흔들리지 말자 이 마음 꼭 붙잡자 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각오로 출발한 새해였더라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궁궐에서 신년에 술도 내려오고 그랬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궁원이라고 해서 임금이 특별히 대신들에게 내리는 신년 술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궁원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궐에서 내린 술 특별한 은총 분수에 부끄럽고 조정 반열에 나가 인사할 처지도 아닌지라 새해 편지 쓰는 것도 붓을 들기 편치 않구려 그래도 재난 액살 막는 구나 푸닥거리는 해야 할 터인데 네네 새해 앞을 다퉈서 대궐로 나가 임금에게 큰절을 올리고 태평성대 추건하고 그래야 하는데 모근은 나갈 처지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새해 편지 쓰기도 귀찮을 정도였고요 그래도요 민간에서 하는 신년 재난 액살 액마그마는 구나라는 의식을 했으면 싶은데 할지 말지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모근 이 세계에 새해 맞이 감회와 그 시절 민속이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모근 이 세계의 신년 감회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아에서 담론하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지숙의 소리로 삼재풀이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는 천생연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천년 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오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휴대폰 꺼내고 우물장에 3355 눌러주세요 아 저기요 승무원 휴대폰에 뭐가 떴는데요 이상한 문자로 들어와서 말이죠 아 이 문자 통역해 드릴까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흉보기 해줄 분 계신가요 너무 생각만 하다 지쳤거든요 자 어떠세요 흉보기 수다 한 시간 아 네 그 여성인가요 여성 맞습니다 자 만나보실까요 사목환이거든요 아이고 연하였으면 좋겠는데 아 연하 네네 서로 연하를 바라는군요 자 그럼 다시 찾아보실까요 아 네 방금 우물장거 3355로 문자가 왔는데 어 이건 무슨 메시지인가요 통역 들어갑니다 동업자 구함 기발한 아이디어 있음 투자하실 분 네 손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아이고 네 얼마나 기발한지 느끼게 해줄 수 있나 물어보세요 네네 상대편에게 물었거든요 네 기막히게 느끼게 해줄 수 있대요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기가 막히게 해드린다는데요 자 열차 지금 연분 기운 받는 천생연 마지막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글쎄 기가 막히다 느끼게 해주면 투자해 본다니까요 장거리 기차여행 뭐 심신물이 땅콩인 줄 아느냐 아 보내왔네요 자기 아이디어가 이거다 보고서 땡기면 만나자 자자 기차 연분 기운 받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자자 기운 떨어지기 전에 무슨 아이디어인지 말해보라고 해요 네네 우물정의 9988로 누르면 말이죠 아이보기 한 달에 얼마 주방 보조 얼마 봉투나 서류 퀵서비스 얼마 항구의 수화물 일 직구 직거래 일자리 이거 막 나오죠 아니 이건 일자리 직통 알림 프로그램이네 아 네네 투자 투자한다고 해요 자 그럼 만나보실까요 7호차 휴게실로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걸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서울 제수꽃 가운데 창북거리를 주복 기회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함께 했습니다 네 저 실시간으로다가 일자리를 알려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당장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면 뭐 더더욱 그냥 금상첨화죠 네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통해서 전국 어디서든 지금 당장 일할 곳을 알려주는 실시간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네 그리고 또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다면 와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자 체험열차에서 상상으로 만나본 실시간 2일짜리 안내 앱 이거 벌써 나왔나요 아 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일 이런 조건 하겠다고 알려주는 앱도 얼른 나왔으면 싶네요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국악방송 국악방송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TV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공예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교실은 오는 1월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이번 주에는 복조리, 다음 주에는 꼬마 솟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또 투호와 윷놀이,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음악회가 열립니다. 군포문화재단의 2016 신년음악회 우리 비나리가 1월 9일 오후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유용성 지휘자의 지휘와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세종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들려줍니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병창 보유자 안숙선,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 해금연주자 강은일이 출연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31-390-35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립보공박물관에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화과정 조선공중무용의 이해가 1월 11일부터 3일간 국립보공박물관 3호동 1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교육 내용은 공중무용의 역사와 발전, 공중무용의 음악, 공중무용의 복식, 공중무용 춘행전 체험 등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월 8일까지 국립보공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2-3701-7658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은 2월 10일 문화재 방제의 날을 앞두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광고나 캠페인, 애니메이션, 인형극,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1분에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1월 27일까지며 참가 신청서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신념맞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2016년 새해를 맞아 두 개의 특별공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1월 14일 오후 7시 한마당 홀에서 열리는 한국전통예술 한마당 공연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진이 무대에 올라 우리 선율의 아름다움과 신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연은 1월 26일부터 이틀간 오후 7시에 진행되며 힙합과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등을 융합시킨 넘버벌 댄스 뮤지컬 사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의 47번째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의 신년음악회는 오는 1월 14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만석이 지휘를 맡고 대금의 김영동, 가야금 황병기, 사물놀이 김덕수명인 그리고 대고연주회는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 임원식이 무대에 올라 국악단과 함께 힘찬 새해를 알리는 연주를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성남시립국악단 전화 031-729-481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 구운을 찾아보겠습니다. 새해를 단양에서 맞이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전국에 해맞이 명소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단양 비로봉 해맞이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단양 소백산을 천상의 화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500년 수령의 주목나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나뭇가지 상고되며 비로봉 금수산 해맞이도 절경이고요. 네 신년 첫날부터 단양에서 해맞이를 하고자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는데요. 네네 올해는 특히 가족과 함께 온 분들이 소백산과 양방산 일출을 한눈에 보면서 소원 성취를 빌었다죠. 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새해 첫날 단양을 찾아와서 도담산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고요. 네네 2016년 단양 해맞이를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돌아간 모습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단양군의 관광 명소로 떠오른 단우리센터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좋죠. 지난해 단양 단우리센터를 찾은 분들이 28만 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네네 단양 단우리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크고 작은 127개의 수조에 논의하는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단우리 아쿠아리움 때문인데요. 네 2012년에 개관한 단양 아쿠아리움 수조권은 지난해까지요 11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아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입장 수익도 54억이나 올렸다죠. 네 단양 단우리 아쿠아리움 그 수조권은 국내 민물고기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희귀 물고기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모두 200여정의 2만여 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보여주고 있는 단양 단우리센터 아쿠아리움.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수조권은 650톤 규모의 거대한 수조권인데요. 철갑상어 쏘가리 은어 가물치 등 3천여 마리의 물고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요. 네 특히 2016년 올해는 단양 단우리센터 수조권을 찾은 분들이 35만 명을 넘을 거라는 즐거운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우리센터 관리사업소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기관이나 업체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홍보해 왔다고 합니다. 네 올해도 이 단양 단우리센터를 찾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고향 소식 오늘은요. 충청부터 단양군의 소식들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부터 단양 뱃고사 소리를 박정석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노상께서 납시셨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허풍과 허세로 잘난 체하는 신부자 얘기 만나보실까요? 신부자 집으로 쌀가마가 많이 들어가 대문관에서 마당에 쌀이 수북하다느니 신부자 집에는 벽에도 화장분을 발라 향내가 진동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세도가의 연줄이 많다는 걸 알려주려고 꾸민 일도 있었으니 오늘 무슨 일인가? 오기는 맞지만 웬일로 불러대는가 그 말이요? 아 저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사람이 동계 출입을 해야 돈이 돌아도 돌고 세력 있는 사람이 붙을 건데 우리 무진 동계에 들어오고 싶다는 말인데 하필 왜 무진촌일꼬? 에이 촌장어른 그 알만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그 무진촌 동계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보시게 우리 무진촌 동계로 말하자면은 정승판서를 지낸 사람도 그냥은 못 들어오는 곳인 줄 알 터인지 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아이차 자자자자자 이제 촌장어르신 아이고 이 차가 마련됐는데 아이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까요? 자자자자자 앉으시고 우선 차 한 잔 드시지요 그 듣자 언니 대문 앞에서 마당으로 쏟아진 쌀이 서말소리가 나오던데 그 신부자 같은 사람 뭐가 부족해서 무진촌 동계에 들어오려는 겐가? 아이고 저 말을 해서 뭐하겠습니까요? 아 그곳에 명망 높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재물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개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음 내 등을 타고 슬쩍 들어가 보겠다는 말인가? 안 될 말이네 동계 회원 되기도 쉽지 않거니와 동계의 어르신 수장소리 듣기는 하늘의 별따기 일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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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고 이 촌장 어르신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요? 아하 아하 제가 말입니다 그 무진 동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쌀가마만 풀겠습니까? 예? 아하 옆전 회짝도 열립니다 아하 무진 전 동계 사람들 가진 거 있다고 그냥 믿고 능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벼슬 한자리 했다고 그냥 어서 오시라 버섯발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라는데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잘 알고 있습지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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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어르신께 잠시 보여드릴 것이 있습지요 아하 혹시 이런 걸 받아는 보셨는지요? 뭘 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받은 성명자색인 명함 아하 아니 이게 누구 명함인가 노상의 명함 아닌가 아이고 예 바로 보셨습니다 노상께서 저희 집을 찾아주셨지 뭡니까요 아니 이 노상께서 신부자 집을 찾다니 무슨 일로 말이든가 아이고 예 촌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수급포 쪽에다 큰 창고를 짓는다는 소리 말이 옳습니다 어 그 폭우로 팔도 신양들 실어오는 배가 늘어나서 창고를 짓는다 소리 내 들었지 예 예 그 노상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직접 수급포 창고일을 말씀하셨지 뭡니까요 그때 명함을 이리 전해주셨지 뭐겠습니까요 어허 노상께서 명함을 주시다니 가만 이거 이거 보니까는 그냥 건네준 게 아니라 글을 써주셨구만 아이고 예 예 용케 보셨습니다 촌장 어르신 그 무슨 글인지 아시겠습니까요 저는 그 이리 보고 저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여태 모르고 있지 뭡니까요 가만 아니 아니 이거는 신씨가 도주공일지인죠 허허 여기 이 신씨는 신부자를 말하는 소리 아닌가 아 그 옆에 글자가 그 도주공이란 말이었습니까 도주공은 그 무슨 말입니까요 촌장님 왜 자네가 알턱이 있나 도주공은 전국시대 원나라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킨 범열세 오호 아 그러니까 그 오나라를 무너뜨린 범녀라 그 대단한 사람하고 도주공하고 아니 그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요 범녀가 그 큰 공을 세우고 원나라를 버리고 훌훌 떠나 산둥으로 들어가서 큰 부자가 됐지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로 말일세 아이고 그럼 그 노상께서 적어주신 이 글로 보자면 제가 그 도주공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까요 신씨가 도주공일지인죠 했으니 그 노상께서는 뭘 보고 도주공이라 하셨을꼬 그러게 말입니다요 무진촌장 어르신 그 이만하면 이 사람 그 무진 동계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요 흐흐 신씨가 도주공이라니 노상께서 그러시다니 그럼 어디 건너와 보시게 아 예예 그럼으디요 건너갑지요 당장의 무진촌 건너갑지요 네예 네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가 용왕을 속이는 대목을 김순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풍 6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노상께서 납시셨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허풍 떨기 좋아하는 신부자가 그 노상의 명함을 꺼내놨죠 네 지금하고 다른 모양이지만은 예전에도 자기 이름을 써놓고 건네주는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네 네 아니 근데 신부자가 무슨 재주로 그 노상의 명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위조한 건데요 무진촌장이 속아 넘어간 거죠 아이고 노상이 우리 집에 납시였다 네 그리고 명함까지 건네주고 가셨다 이러니 뭐 촌장도 넘어간 거죠 거기다가 신부자를 도주공 같은 부자라고 했다 이래도 날 무시할 거냐 네 네 자 촌장도 속여서 넘겼는데요 그 다음 편이 어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상한골 초대석 자리인데요 1, 2월은 공연 비숙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이 시간부터는 문화등대 우리 세계의 기록유산을 찾아보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들 오늘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훈민정음이라는 책 이름을 남아 전하고 있는 게 바로 간성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헤레본이죠 네 우리 기록문화로 보자면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는가 그 원리와 구조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네 국포 70호이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은 1446년 음력 9월에 간행된 목판본인데요 네 한글 창제 목적과 한글 문자의 발음과 운영법 그리고 그 발음과 글자조합 운영법에 대한 해설과 사용방법 등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헤레본 책이죠 네네 세종임금이 직접 작성했다는 서문격인 예의부문과 정인지묘 신숙주 성산문 최항 박팽년 강의안 이계 이선로 등 집현전학자 8명이 만든 헤레 부분도 실려있는 훈민정음 네 우리의 국보 70호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은 목판본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요 전체 장수는 33장으로 엮어져 있죠 네 세종임금이 글을 지었다는 예의 부분이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훈민정음 헤레본은 모두 29장 그래서 전체가 33장인데요 얼마 전에 상주에서도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돼서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상주의 고소 수집가가 가지고 있다는 훈민정음 그 상주보는 소장자가 나라에 헌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속히 그 내용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종시대 우리 문자를 처음 창안에서 이를 온 백성이 다 쓰고 읽을 수 있는 훈민정음으로 반포할 때 정인지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와 뜻을 들어 보이시고 이름하시기를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발음을 어찌할 것인지 글자를 어떻게 합쳐 쓸 것인지 그 당시 쓰던 생활단어 123개의 사례를 들어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훈민정음 네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는 문자가 훈민정음이다 자신있게 기록해둔 우리 세계기록 유산 훈민정음 네네 그리고 지구촌에 문자가 없는 세계의 여러 약소국이나 부족들에게 한글로 그들의 역사며 문화를 기록해 나가는 길을 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이기도 합니다 네네 올해도 글자 없는 나라와 부족들에게 훈민정음이 기록을 해결해주는 문화의 등대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싶고요 네 한글과 외래어가 섞이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 우리 한글 사랑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본 문화 등대 우리 세계의 기록 유산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 세종대왕을 정철의 소리와 박정철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아야야 억순아 아휴 몽돌이가 또 맞은 모양이요 꾸빌라이 아들 몽돌이 말이다 아니 아그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 아휴 어쩌면 좋은겨 복장의 삼촌 아 그 말부터 고쳐야제 몽돌이가 뭐다요 아야야 독립사람들이 모두 몽돌이라고 허자녀 아 순냐라고 허란께 애들이랑 똑같이 몽돌이가 뭐시냐고 이이이 맞아맞아 순냐라고 혀쟤 아 근데 사람들이 하도 몽돌이 몽돌이 헌개로 아이고 삼촌부터 말을 바꾸란께 이름을 지대로 불러줘야지 그러니 그냥 아그들이 따라서 몽돌이 몽돌이 허자녀 그려 그 순냐가 또 돌을 집어 던졌다는기요 아그들이 놀린다고 돌을 던졌는디 애들이 그냥 고구마 먹다가 그냥 그걸 집어 던지면서 순냐가 그냥 머리고 버리고 고구마 떡이 됐다는기요 오메오메오메 시상해 아 여기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이민아가지고 아그들이 찐고구마 밤고구마로 맞는 걸 보면은 그냥 눈이 뒤집어질제 안그려 그려 아무래도 나가 나서야 걷는디 아 아 그 이장 복촌이구만요 어제 몽돌이 소리 또 나와가지고 순냐가 돌을 던지고 아그들이 고구마 던지고 난리였지 않네요 지발 순냐한테 몽돌이 소리 그만저만 하더라구요 몽고돌 몽돌이 소리 아이고 참네 복촌이 삼촌 꾸빌랑이랑 순냐랑 동네 아그들하고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지 그냥 그냥 몽돌이 소리 맙시다 그 한마디면 되냐고 그려 그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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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잖요 지가 꾸빌랑이랑 순냐를 회관으로 데려올 것인게 어제 놀리고 쌈박질 했던 그 길만이 동배 너희들도 나와갖고 말이요 아 그라고 그라고 호박고구마 나눠 먹으면서 화해하는 자리 마련하자고 히요 한번 한번 그래야죠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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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을 히간에서 호박고구마 삶은 거 먹으면서요 그 몽돌이 소리 없애버리잔게요 아 이제 한국사람으로 다 대접해야지 안그려요 저 독채인 삼촌 그라먼 오늘은 우리가 몽고말을 흠시렁 달래야 쓰겄소 아야야 억순아 너 몽고말 배운 것이요 꾸빌라이시한테 여그 이민 오기 전에 한국을 소롱고수라고 했답디다 소롱고수가 몽고말로 무지개라고 하나요 아이고 우리나라를 무지개나라로 봤다는 거잖요 그라먼 몽고돌 몽돌이 되신 소롱고수 순냐 이거 워떼 무지개 순냐 소롱고수 순냐 와마 이거 입에 착착 붓네 소롱고수가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신하위를 이종대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해봤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민자들 이제는 이민자 200만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몽고에서는요 한국을 꿈과 이상향의 무지개나라 소롱고수라고 부른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지개 값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자 상호골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